저는 지금 아점을 먹으러 나갈 건데 이렇게 입었어요 여기 안에는 이런 데님 멜방 바지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이런 폴로 꽈배기 니트 입었고요 목도리하고 저는 여기에 이 흰색 패딩 여기에 화장품 묻는 것이라서 이렇게 목도리로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는 마가렛 오엘이고 굿투두에서 옛날에 샀어요 요즘에 맨날 요것만 요것만 들고 다니는데 이거 에코백이고 그리고 여기 키링들 귀여운 거 이거 에코백은 여기 갤러리에서 산 거예요 맛있어? 응? 맛있어? 나도 맛있어 나도 맛있어 맞아요 맛있어 그러다 그랬어 에코백 에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기와 다기 중 흐ut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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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hink that's the best way to turn your head. Yes, thank you very much. 갑자기 막 비가 오고 불어네. 힘을 내세요. 발 흔들림. 이렇게, just kind of keep going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손에 입으면 주머니에 이렇게 머리끈이 하나씩 있더라고요. 아무튼 갑자기 머리끈 득템했어. 샤워를 하고 저 나무를 분갈이를 해줄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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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다이소에서 한국에서 사온건데 여기 밑에 구멍이 조금 커서 흙이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사왔어요 저 이거를 여기 지금 옆에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했는데 거의 다 했는데 이게 화분이 작아서 큰일이 났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드네 이게 화분에서 안 빠져서 망치로 두드리니까 나오더라고요 분갈이 하는데 연장 도구 다 나와요 다닐 거짓말을 위해 간장 도구 불을 하면 좀 더 생겨요 이렇게 다 담아요 구워두고 다닐 거짓말은 그가 다닐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다닐 거짓말을 하면 사온거리에 물을 다닐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마실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guar이아보는 걸 다닐 거짓말을 하면 양념장 다시 양념장 딸기 청양고추 계란말이 fills 계란말이 zos 이곳이 당장의 뇌이 이쁘게 파악과를 조용하는 것처럼 그 유지 사연이 정urg ν 비가 지 являет 그럼 시차와 고치 두 분의 기회로 박진희 고치 광고 부족한 처음에 첼스 플레어는 첼클리아가 중심으로 상대방에ern 첫번째 날 첼클리아는 어떠한 날 첼클리아는 첼클리아를 겪고 첼리아는 첼클리아가 중심으로 상담한 첼클리아를 겪고 첼륵을 겪고 첼륵을 겪고 첼륵을 겪고 첼륵을 겪고 막걸리 한입 중 양념캐치 양념장 뼈 칠 마노리가 있어요 마노리가 있어요 마노리가 생긴거죠 죽은거 없죠 음 음 그냥 하자 음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드래기 를 보내줄게 해서 왜냐하면 저는 사라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사라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라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와서 옷 다 젖었어요 와... 비비킬건이야 오늘 대박이네 이 바지 이런 바지인데 이런거 2일 2일 4일 3일 2일 2일 3일 4일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5살이야 누구 누가 5살이야 5살이야 5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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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치 5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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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살 5살 6살